오늘은 포토 다이어리 첫날 첫날을 두 장씩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골라볼까? 시작이니까 이걸로 시작하자 그래 다양하게 봅시다 아 그거는? 하트? 하트? 트와이스의 스위스 시작 아 귀여워 우와 이거 꽃 이거 꽃 진짜 베른이라는 거 베른이라는 거 있지 시계타워 그럼 여기는 데이 원 1차 베른 이거 좋지 않아요? 어 이쁘다 이거 꽃 봐주시니까 주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봐주시니까 할아버지가 봐주시니까 우리 사진 정말 잘 찍는 것 같아 이런 묘미지 아 이거 귀엽다 Welcome to 스위스 귀여워 우리 그거 할 때 오 예쁘다 아 이렇게 오 신기하다 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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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포스터 누가 찍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다 그냥 막 찍어도 돼 여기 그냥 여자만 막 찍어도 진짜 초콜릿 공장 야 햇빛이 진짜 샜어 우리 이날에 처음으로 만들고 야 이것도 스티커 여기 넥 넥 넥 넥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넥 넥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약간 순간 깹쳤어 잘 씹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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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도 춤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보고 찍어줬어 채플린 생각 왜 이렇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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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이혜일척 때 우리 이 거 같아 퀸 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슈퍼맨 여기 슈퍼맨 원작이 하고 싶어 원더움마 어 원더움마 아 나도 몰라 아 드라이기 어디 있어? 드라이기 그 예쁜 거 하하하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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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홈페이지는 정연이가 가득해 어 정연이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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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셀카는 붙여야지 말라고 이게 뭐야 이 셀카야 홈페이지는 정희언니 셀카드로 만드겠다 계속 단... 단단 하나씩 꼭 붙이자 나 이러고 야 이 사진 붙여야지 얘들아 007 찍어야지 우리 이제 007 같잖아 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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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일 많은 페이지에 있었다고 아 재현이 페이지 있었는데 아까 두 눈이 있고 세 개 있었는데 이거 세 개가 아니야 야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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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해야 되지 않아 뭔가 답답하지 않아 거기 그냥 그거 1분씩 다음 날 거 다음 날 거 쉬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버다가 다시 쉬다가 아 이거는 이거 테이프로 다 이렇게 빠다다다다 할래? 예쁘지 않아? 나다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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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원 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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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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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자백큐 파티 마지막 마지막 일단 처음에 간 것부터 사자산 사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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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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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울 리본도 알아줘야지 귀여워 이거 행보가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오케이 가기 댄프 갑자기 나 생각났어 딴아딴 아니야 뭐야 이거? 띠엔띠 그리고 기리리리 낙낙 첫 번째 누가 썼어? 어머님 썼어요 어머님 어머님 썼어요 비행기 시간이 길었다는 제가 첫날 썼어요 첫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즐거운 걸 보고싶다 라는 걸 많이 썼어요 네 지효 못 온 만큼 더 즐겨서 가야겠어요 가놔가요 지효 마음까지 지효 마음까지 지효님 못까지 그래서 결론은 결론이라고 말했었어 가장 결론은 너무 아름다웠다 일단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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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에 진짜 나이가 오래 될 거구나 네 나는 처음에 스위스 워가 키티 우리끼리 처음 여행 오는 거라서 너무 좋았어 여행이랑 시장 갔던 거 마피아 근데 나 진짜 이날 마피아가 너무 웃겼어 첫날에 그게 제일 커 너무 많이 웃었어 나 그렇게 썼어 옛날에 애기 때 그거 얘기 쓰던 건 나정모사칩니다 우정 포에버 그거 가현이도 했는데 나도 우정 포에버 정했어 정했어 나랑 사원이는 쓰기 전에 잘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그래서 엄청 내가 불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진짜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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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상한테 전화 왔어 아니 채영이한테 나영언니가 전화를 받은 거 너무 부러운 거 너가한테 야 너는 왜 나 언제 안 물어봐야 왜 물어봐야 돼 나는 내가 봐야 되는 줄 알고 나 내가 미나언니 미나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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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지효 이날 지효랑 연통해가지고 지효 더 보고 싶었지 그런 얘기를 했고 전날부터 마피아를 계속해가지고 이내도 마피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내일도 하고 싶다고 그런 말 처음에 우리가 깊은 그 마피아를 우리 꺼졌잖아요 어린 멤버도 있는 것 같아 나 씻다가 그래서 난 널 잃었다니까 너무 무서워서 널 잃었어 나 재윤이가 장난친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난 쭈윤에서 시키는 게 표시가 되게 많고 아니 이게 쭈윤은 꿈인 거예요 이게 컨셉이라고요 진짜? 얘 진짜 웃겨 잠깐 당황했지만 저희가 바로 정신 차려서 침착하게 매니저님에게 전화를 해서 S.O.M 귀여워 귀여워 지윤이 진짜 귀엽다 쭈윤 써서 바로 구경을 못했지만 저에게 인상 XX 이영이의 담을 해피스 나부터 간호흔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마지막 두세 줄은 두번째 날 샷짓날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됐었어 그냥 다 이렇게 했어 잠시만 내가 진짜 생각나게 있는데 쭈윤이가 이거 쓰고 들어와서 나한테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갑자기 생각났어요 누구나요? 나요 장난 아니다 우리가 이 날은 좀 잠을 잠날이었어요 행복하지만 몸이 좀 필요가 있었다고 행복한 피로가 있었다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옆에 남자가 비교되지 않나? 아니 라임을 맞췄는데 잔것같아 즐긴것같아 괜찮다 사랑하고 잘하자고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아니 내가 이거 쓰면서 읽었는데 그냥 사나 언니 말투잖아요 너무 비켰어 그치? 에코다 그치? 야 이거 진짜 웃겨 나피아가 늘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됩니다 하하하하 개모 개모마리 하하하하 아 태연이 먼저 읽는데 얘 되게 감정특한 아 나 태연이도 좋아해 나 죽여라 이거 내가 읽을 때 이거 진짜 웃기 태연이가 뭔지 읽어 어 2017 아 언니 아니 태연이가 하하하하 그렇게 가보고싶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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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날라가는거 보여 막상 막상 이렇게 와서 내 눈을 직접 느끼고 와보니 정말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하하하하 동물들이던 애완동물이던 식물들이던 흰경이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일이 기대됨 매일 밤에 내일 어떤 갱정한 것들을 any 하하하하 하하하하 Hyunm 한편을 실화했어 할 amidst 나 진짜 밤에 집을 안 뜨나 봐 죽기 전에 꼭 한 번 스위스에 오는 걸 추천한다 큰일 나야? 나한테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다현이 다현이 뭐야 이렇게 귀여워 뭐야 뭐야 잘 켜 하려고 잘 할게요 다현이 정현 언니 옆에서 자기를 바라 저는 크랜드 오지 5일째 제훈날 그럼 하고 지원이 없어서 그때부터 야 이거 너 노래하면서 써야 돼 아 싫어 너 기분이 든 것 같은 등껏 아닌 등껏같은 너 야 이거 잘했어 야 진짜 쿨했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한 바가지 야 그 한 바가지 어딨어 아 어떡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초콜릿 만들기 모습을 해서 공? 공? 이거야 나 여기 마술 포인트 있어 콧가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유정이 날씨가 좀 아 날씨 날씨 흐리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 어 이 기사는 올라가기 위해 열차를 탔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감동적이었다 근데 하루 나갔다니 너무 아쉽다 생기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있어 이게 끝이야 근데 저 형은 진짜 예쁘게 불렀어 저 집 갈 거 같고 무지개 뭐죠 뭐죠 저 집 예쁘고 멋있다 지효 언니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지효 언니 다음에는 진짜 포스트 저희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에는 지효 원하는 나라에 가장 오 아홉만 누러면은 약간 그런 것도 모르겠어 아홉만 다같이 지효가 원하는 거 같아 우리 손 다같이 다같이 내가 이거를 잘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띠현이 하고 우리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개인 Spencer zijn 뼈쩌스 피치스 여러분 가기 전에 한번 피처리스 험사 에리바디 험사 아따너넛 아따넛 아따넛 에리바디 험사 지를 찢네 근데 못 알아 듣네